자 뒤에는 좀 안 좋은 동작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출력으로 얘가 자꾸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황히 빼려보죠 얘가 빨려내려가요 얘가 빨려내려온 건데 내가 이거 출력을 딱 나가는 순간 일단 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오죠 지금 이 회원님이 일정은 고질이 없다고 하죠 그죠 일정 고질이 없는 게 지켜도 맞고 갈수록 쏠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쓸말내스토나고 지금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생각보다 회전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어때요 그냥 흙이 나봐요 그죠